세 번째는 교범발제의 설근이래요. 설근원통. 설근원통은 교범발제예요. 옥편에는 기자가 잘 안 나오죠. 강의자전 같은 데나 나오지. 일반 옥편에는 기자가 잘 안 나와요. 우시라고 번역해요. 교범발제는. 우시라는 말은 소가 아고싶는 것. 소가 아고싶는다는 것은 반추동물은 그렇죠? 소 같은 종류들이 있죠. 염소 같은 것. 그것은 무조건 먹어놓고 다시 겨워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먹었던 것을 겨워서 다시 씹죠. 그걸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아고싶는다고 그래요.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또 짚는 것. 그러니까 소와 같이 그런 우시병을 말한 사람이래요. 그 전에 교범발제는 이설을 혀가 다르면서 맛을 안다고 그 전에 좌우에 나왔었죠. 두 번 나왔어요. 교범발제가. 반란타 용언 규가 없어도 듣고 뭐 그런 말 나오죠. 안하유란 눈이 없어도 보고. 가섭은 의근을 다 없앴지만 원묘 요지를 하고. 마가섭은 법진 원통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 전에 처음에 나왔잖아요. 두 번 나온 거예요. 교범발제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원통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190페이지에 나오죠. 4권에. 문어신 번역 4권에 보면 190페이지에 안하나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는가. 지금 이 회중에 안하유라는 눈이 없어도 보고. 아까 안근원통에. 안근원통입니까? 누굽니까? 안하유리. 반란타 용언 규가 없어도 듣고. 금가 시녀는 코가 아니어도 냄새를 맡고. 금가는 항하 묶기신. 교범발제는 다른 혀로서 맛을 안다. 거기에 나왔죠. 이설을 짐이라. 춘야다 씨는 몸이 없었지만 촉각이 있다고 했고. 또 별진정을 얻은 마하 가섭은 오랫동안 의근을 없앴지만 원명하고 요지하는데 마음 생각을 인하지 않고도 원명 요지를 한다고. 거기에 나온 말들입니다. 거의 육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그런 말씀을 했죠. 바로 그분이래요. 교범발제가. 교범발제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밑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죠. 저는 구업이 있었다. 옛날에. 구업을 함부로 돌리면 그런 과부를 받아요. 과거 세상에 사문을 경로하고 체세 생생의 우시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 죽노릇을 할 때 어떤 노장이 노성이 이빨이 없이 음식을 먹는데 그거 보니까 이상하거든. 이빨이 없는 노인이 음식을 먹는데 이상하게 참 우물우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비웃기를 말해요. 저 소와 같다고 비웃었어요. 소가 씹을 때 이빨 없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새세 생생에 소 곁바닥이 져가지고 항상 우시 소가 아고 씹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구업이 그렇게 더 섭다는 거죠. 참의율에 나오죠. 사립으로 제자 참의. 참의승인가 누군가가. 어떤 노성이 독경을 하는데 음성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독경하는 소리가. 그래서 젊은 어린 사미생이 노성을 독경하는 소리 듣고 말이에요. 저 노장은 꼭 개 짖는 소리 같지. 독경하는 게 개 짖는 소리 같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분이 그 말을 듣고 너 그렇게 구업을 함부로 돌리면 큰일 난다. 지옥 떨어진다고. 저 노장이 보통 노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도가 있는 도승인데 함부로 저 도가 높은 스님을 개 짖는 소리 같다고 독경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빨리 참의개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참여를 했거든. 참여를 했어도 나중에 그 사미가 유타 구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도 개가 되었어요. 개 짖는 소리 같다고. 죽어가지고 개 되었어요. 지옥은 안 갔어도 개.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립으로 한테 그 제도를 또 받았잖아요. 사립으로 제자. 개 몸을 받아서 또 몸을 바꿔서 또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립으로 제자 되어야 한다. 제가 제도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 참 무섭죠. 팔상록에 보면 나오죠. 팔상록에 보면 인도의 부처님 당시 땜에 저 큰 물에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가 머리가 이상한 여러 가지 머리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동물 물고기가 있다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물으니까 부처님이.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상당히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인데 말을 함부로 제자들 보고 너는 곰 대가리, 너는 돼지 대가리, 너는 석두, 너는 말대가리. 그러니까 머리가 둔하다고 그 제자들을 말할 때 그렇게 너는 곰 대가리, 너는 소대가리, 너는 말대가리, 너는 돼지 대가리. 그런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죽어서 그리고 동물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말대가리 같기도 하고 소대가리 같은 것도 있고 또 돼지 대가리 같은 것도 있고 개대가리.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머리. 그런 것이 생겼다는. 그게 팔상목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구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여래께서 저에게 일미청정 침집법문을 보여주시거나. 그래서 중앙은 또 되었어요. 중앙을 만들었어요. 교범발제를. 교범발제도 상당히 도가 높은 나중에 알아하니 되었잖아요. 일미청정 침집법문이라서는 연불삼매요. 연불법이라요. 연불이라서는 딴 생각이 없고 꼭 부처만 생각하는 그거니까 일미죠. 그게 바로 청정한 마음 땅이죠. 침집법문이라요. 연불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찬상, 인간 그런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청정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침집법문이라고 가죠. 침범발제 가운데 굴범발제가 최고 아니요. 그래서 연불삼매를 일미청정 침집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불법을 가르쳤어요. 부처님은 그 근기에 맞도록 그 도어를 일러주시는 것이 방법을 거기에 근기에 맞추어서 가시죠. 아까 추리 반탁가는 우둔하니까 우둔한 사람한테는 출식관을 가르쳤고 이분은 무시병이 있으니까 항상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물을 씻는 것 같으니까 그걸 캄프라치하고 커버하려면 이 염주 같은 걸 죽어가지고 나만 타볼, 나만 타볼 해야 그게 커버가 되잖아요. 입을 잡고 이렇게 놀리니까 그래서 연불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염주도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걸 돌리면서 나만 타볼, 나만 타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없어짐을 얻어서 마음을 초월해서 생멸심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산맞이에 들어서 산매에 들어서 미를 관찰하는, 아는 것이 미라고 하는 것은 혀를 가지고 맛을 아는 거죠. 지금은 설근 아니요? 설근이기 때문에 설근의 맛을 보지요. 설근 온통이요. 그 아는 것이 채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을 관찰해갑니다. 미의 아는 것이 채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채라고 하는 것은 근의 채. 물이란 말은 마시고 채도 아니다는 근체도 아니고 또한 물이란 말은 물미 물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기 하면 근체도 아니고 또는 물건의 맛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불교 진리가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근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는 말이죠. 원래 그 설근으로 아는 이각 그 자체는 직말은 설근도 아니고 또한 음식물 여러 가지 그런 미진의 대상물이죠. 그런 것도 아닌 것을 관찰해서 아까 처우의 공과 같은 말이죠. 숨을 돌이켜서 공을 날았다는 말과 같이 여기는 이각이 본래 근체와 물미가 아닌 것이 바로 공안이요. 공우돌이를 알아가지고 응념의 곧 세간의 모든 룰을 초월함을 얻어서 응념이라서는 바로 그 생각을 응해서 직식 그 뜻이에요. 직식 세간의 온갖 세어나가는 농루, 생루, 무생루 그러한 모든 룰을 다 초월해가지고 내탈, 심심하고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밖으로는 세계까지 벗어났어요. 세계는 아까 물이죠. 물질계죠. 몸과 마음은 근체와 같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몸과 마음, 자기 육체와 정신을 다 벗어버리고 밖으로는 세계까지 다 벗어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계를 멀리 떠났어요. 모든 룰을 초랬기 때문에 삼계라는 말이 삼류요. 육개, 세 개, 무색개. 그것이 비우컨된 조롱에 갇힌 새가 조롱에서 벗어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새가 조롱에서 벗어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조롱이라고 이렇게 세 장에다 새 길르죠. 거기서 벗어버리면 자유몸이 돼가지고 허공에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때를 떠나고 또 여러 가지 미진 따위, 육진경계가 다 녹아져서 법안이 청정하여 법안이 청정해져서 아라한이 되었어요. 교곤밭 때도. 우시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라한이 되었죠. 연불산매를 닦아가지고 여래가 친히 우각도에 올라갔다고 인가를 가셨습니다. 여래는 처가문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맛을 돌이켜가지고 아는 것을 돌이켜는 것이 아까 관미지 지가 지체 비물이라고 그 말고 같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첫째가 됩니다. 자기의 설근원통을 말한 거죠. 여기에 이근원통이 빠졌어요. 이근원통이 빠져버렸어요. 안근 다음에 이근이 나와야 할 텐데. 관세무사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는 그건 특선이에요. 특선. 특별히 그건 따로 그것이 제외를 해요. 제완운동이 부처님의 기간을 완운동이 제완운동이